긴 꼬리 딱새가 집 짓는 것도 있고 그 과정을 봤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는 이끼가 좀 더 첨가된다는 거 이끼를 물어와서 주변에 막 비비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미줄을 물어오는데 좀 독특해요 방식이 부리로 거미줄을 이렇게 붙여서 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돌진을 합니다 거미줄이 있는 곳에 머리로 거미줄 있는 곳에 돌진을 해서 머리에 붙은 거미줄을 문대는 거죠 이렇게 동지해 그래서 거미줄을 이용해서 좀 단단하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감성이 생기게 하는 거죠 긴 꼬리 딱새는 되게 이쁘지 않게 생겨서 되게 돌격형이네